대한민국 농업의 포스트 코로나 전략 즉 코로나 이후의 뉴노멀 시대를 대비하는 농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 정도 논제 하나만 가지고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내가 이렇게 딱 오늘 죽어서 모의 논술을 하려고 했는데 부담 을 많이 가질 것 같더라고 그래서 일부러 배경 제시문을 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시문을 받았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판 뉴딜 정책 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가 내놓은 한국판 뉴딜이 바로 뭐다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구축. 그런데 현 정부에서 말하는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그리고 안전망 강화 부분 것에 있어서 특히 디지털 뉴딜의 우선 첫 번째 축인데 여기서 는 뭘 강조해요 dna 를 강조하죠 dna가 뭐죠 또 생물학의 dna 생각하고 있죠 그 dna가 아니고 d 디지털 뉴딜에서의 d는 바로 뭐죠 데이터 n은 네트워크 a 는 작년 농협대 시험 문제 ai 디지털 뉴딜에서 핵심 축이에요 데이터 산업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즉 뭐예요 ict 기반이죠 그 다음에 인공지능 ai 이것을 축으로 해 가지고서 여기에 따르는 어마어마한 인력들을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거죠 끊임없이 경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경제 주체 셋이 뭐라 그랬죠 경제 주체는 가계 매스 기업 정부 그렇죠 반대로 생산의 3요소는 뭐예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생산을 하려면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 생산의 3요소가 과 토지 노동 자본이다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인데 여기서 최근에 새로운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됐어요 생산의 4요소 토지 노동 자본 말고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기초 원료 노동 자본 토지 바로 생산의 4요소가 바로 뭐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데이터 산업이 중요해진 거고 이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거죠 다시 한번 dna는 공식적인 용어는 아니지만은 디지털 유딜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바로 데이터 네트워크 ai 그래서 작년에 ai가 출제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ai 출제 안 돼요 뭐 똑같은 것을 바로 반복하지는 안 해 특히 이제 최근에 유행하는 학과가 뭐예요 데이터 사이언스야 선생님이 이제 ai 쪽 전공을 하려고 했었는데 비전이 없어 그 당시에는 ai는 굉장히 오래된 개념이야 이거 1950년대부터 나온 거야 그런데 왜 ai가 그때 전공해봤자 별 볼일 없었느냐 ai 전공한다고 교수님한테 갔더니 나를 이렇게 천천히 보다니 60명인데 우리 대학원 60명인데 이쪽 분야가 이제 ai가 전공인데 operating research라고 해서 오할적 전공인데 딱 두 명밖에 지원 없어 나랑 다른 학생 한 명 그러더니 그 교수님이 야 니네 왜 이거 하려고 하냐 이거 하려면 카이스트 가서 하지 자기가 그 분야 전공자이면서 귀찮다 는 거지 두 명 하기에는 그리고 이 ai 부분 거 다 마케팅 파이낸서 아카운닝 이런 쪽 전공인지 오할 전공자가 없어 이거 오할 해 가지고 밥 보러 먹고 살기도 힘들었어 근데 내가 좋아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아 그래 가지고 뭐 석사장교도 없어지니까 그냥 군대 장교로 가버렸 지만은 왜 ai가 그 당시에 그렇게 일찍 학문이 튀었는데 발전을 못 했 는냐 이게 없는 거야 이게 데이터 가 없어 데이터가 축적이 안 된 거죠 축적이 되니까 비로소 뭐다 ai는 뭐예요 데이터를 데이터로를 먹고 사는 거야 데이터가 없으면 ai는 아무리 고성능 하더라도 데이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야 그래서 데이터가 중요하다 선생님이 일단은 배경지식으로 무엇을 얘기했어요 한국판 뉴딜 정책의 핵심적인 요소 디지털 뉴딜을 통해 가지고서 결국은 이와 같은 생산에 또 다른 하나의 요소 사요소가 등장하고 이 데이터 관련되는 수집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하는 그와 같은 역량 이 부분 것의 인력들의 대규모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것이 한국판 뉴딜의 가장 큰 거야 여기서 좀 더 기본적인 개념 하나만 더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산의 뭐다 3요소가 뭐라 그랬죠 다시 한번 네이버 랜드 캐피털 노동 그렇죠 토지 노동 자본 자본 c로 해도 되고 k로 해도 돼 그런데 여기에 뭐가 추가됐다 그랬어요 4요소는 데이터가 추가됐다 그랬죠 데이터가 추가됐어요 자 예전에 생산의 3요소는 이 3개 자본을 투입해서 인풋해서 아웃풋을 만들어 내는 거야 그런데 인풋이 고정돼 있으면 아웃풋을 뭐예요 maximize 최대화 시키는 게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로 아웃풋이 fixed 고정돼 있으면 인풋을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화 시키는 거야 이게 생산성이야 그런데 이와 같은 생산성의 개념은 결국은 뭐다 인풋 대비 아웃풋 이잖아요 여기서 인풋은 바로 뭐예요 이 토지 노동 자본이야 아웃풋은 뭐예요 생산품목이죠 맞죠 토지 노동 자본을 최대한 적게 들여서 생산품을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게 생산성이었어 그런데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고 생산의 4요소가 등장했고 그것이 바로 뭐다 데이터다 이거죠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의 생산성은 무엇이냐 예전처럼 인풋 대비 아웃풋 이거 아니라는 거죠 무엇으로 판단을 하느냐 바로 인풋 대비 아웃풋이 아니라 뭐다 데이터 대비 뭐다 information 전혀 다른 정보 생산성의 개념으로 생산성을 판단을 하는 거죠 데이터와 information 이 부분 거죠 즉 그러면 데이터와 information의 차이가 뭐예요 이제 정보체계론 강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데이터는 가공하지 않은 자료예요 그야말로 뭐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다 빅데이터야 빅데이터 이것은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안 돼요 정말 널려 있어요 이 자료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거 자체가 그 데이터 자체가 뭐다 생산의 한 요소일 뿐이지 이거 많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어떤 생산품이 바로 되는 건 아니죠 이와 같은 빅데이터를 뭐예요 아까 얘기 했던 이 디지털 뉴딜의 핵심이 dna라고 그랬죠 바로 뭐예요 이 데이터 어넬리시스를 통해서 뭘로 바꿔줘 야 돼 information으로 바꿔줘야 돼 예전에는 뭐예요 input을 투입량을 해 가지고 산출량 생산품으로 만드는 것이 생산성이라고 하면 지금은 이 데이터를 뭘로 막 바꿔야 된다 information으로 바꿔야 돼 이것은 이 자료고 이건 뭐예요 정보요 그럼 자료는 그냥 빅데이터일 뿐이고 그리고 의사결정에 도움이 안 돼요 information은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의사결정 경작에서 가장 중요하기에는 선택의 문제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그와 같은 자료를 우리는 뭐라 그래 정보라 그러는 거죠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무엇으로 정보로 바꾸는 노력이 어디에서 데이터 산업에서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데이터 사이언스가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지금 대학마다 너나 나나 소프트웨어 융합대학이라 그러고 다 뭐야 데이터 사이언스고 너나 나나 부전공으로 뭐 컴퓨터 소프트웨어 전공하고 데이터 사이언스 전공 한다라고 난리가 아니죠 자 이 정도 배경을 가지고서 선생님 얘기했던 지금 정도의 그러한 배경 지식을 갖고서 이렇게 딱 주어졌을 때 서술 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 농협대에서 이제 출제 경향을 보면 은근히 시사 부분 거가 많이 이제 출제된다는 것은 익히 이제 알잖아요 과 같은 시사를 좀 제대로 잘 활용할 수 있는 노력이 좀 필요합니다